이제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쇼에 다시 오시고요. 박정민 씨 단독커 촬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 쪽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오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윤여정 선생님 단독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에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병헌 씨, 박정민 씨 다시 보시고 단체 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촬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판넬 가지고 또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spite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